먼저 아웃됐어, 먼저 아웃됐어. 여보 잘한다고 했잖아, 창희야. 창희야, 나 이것 좀 갖고 있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어? 창희야, 창희야. 야, 개리랑 질이 나왔어. 1대1이네요, 형. 어떻게 됐어요? 빠른 것도 빠른 건데, 개리가. 반지처럼 이름표가 보여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환장하나 봐, 다들. 1대1이구나, 1대1. 장난 아니야. 야, 너 죽은 사람 아니구나. 철호, 철호 살았네요, 형님. 오케이. 형님, 우리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형님. 이름표 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이름표 떼기를 제 자존심에 알려줍니다,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름표 떼기를, 형님.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내가 절대 이겼어. 아, 너 있었구나. 아, 미래를 보는 자. 아, 미래를 보는 자. 설마 이러는 거.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들지 않으면 또 안 쓸 수 있게. 버린다. 이름 뼈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형님. 이름 뼈떼기는 제 자존심입니다. 딱지가 두 개에요? 그래 진이 형이 두 개니까 딱지가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두 개 찾으면 두 개야.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런 건 없었다는 거야. 게리 세다. 어 붙었다. 내가 얼마나 진이 형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의욕이 좀 쎄어. 근데 게리도 요즘 의욕이 쎄.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진짜. 아니, 딱지.